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옆에 가서 또 섰어요! 네! 오빠는 누구야? 네! 저는 그냥 긴장 왜? 컴퓨터도 안 돼? 써도 되고 오빠가 앞에 있는데 왜 스쳐야 됐나? 왜 맘대로 원래 남자 생각했거든? 원래는 오빠 진짜 후엔 적어도 잘할 게 있어야 해 아! 제가 모르겠어 스타러스 스타러스 동기껀 포인트 걸렸으면 좋겠다 동기껀 포인트 걸렸으면 좋겠다 동기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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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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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쟤 왜 이렇게 잘 먹었냐? 자! 잘 올라간 건데 에어크림이 나오지 에어크림이 나오지 이 나오지요 응 열차내도 잘 보는 게 좋을 거야 보다 이미지 응 응 쟤 나 포인트 많으면서 저렇게 욕심이 되네 저녁에 쿠킹캔디 한 번 써면 어떨까? 저녁에 쿠킹캔디 한 번 써보자 나 지옥샷 봐 아니 쟤 뒤에 있어 근데 오빠가 내 앞에서 응 응 거기서 응하면 어떡해 지금 아시죠 사람이 응 응 아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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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누구야? 마루이즈야 마루이즈? 응 뭐야 이거 보자 어떻게 가는데 마루이즈야 둘이 같은 방에 하러 갈 수 있을게 한가? 오케이 오케이 가자 마루이즈 준비됐어? 오빠가 마루이즈 해 마루이즈 지금 전화가 오네요 어 쟤 잘한다 어 뭐하는 거야 마루이즈 마루이즈 정신 차려 어 엄마 미안해 못 받았어요 조용히 하고 있었어 조용히 어 어 어 아 맞다 어떡해 아 깜빡했어 아 아 아 아 아 멈추었다 엄마 멈추라고 아 아 제가 이거 엄마도 깜빡했다 아 제가 제가 치료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 아 아 죄송해요 엄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